최근 여러 논란으로 유튜브 중단을 선언한 장사의 신 은연장이 논란 일부에 대해 해명하는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의 장문의 사과글을 게재한 은연장은 네이버 카페 운영에 대해 사죄드릴 게 있다고 운을 뗐는데요. 많은 분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던 제 브이로그 영상 속 컴퓨터 화면은 카페 회원들이 쓴 글에 달린 댓글 수를 크롤링해서 수치와 순위로 표현해주는 프로그램이라며 그 집계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했고 네이버 쪽에서도 승인해 주었다고 설명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2022년 8월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고 그 중 지인의 소개로 카페 자동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하며 카페 자동관리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댓글을 달아주고 조회수도 올려주는 프로그램으로 공인받은 전문가 플랫폼에서 개발자에게 의뢰해 만드는 프로그램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핑계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어 해당 프로그램 덕분에 카페의 광고 글이나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쓴 에세이글 같은 게시글에 조회수가 10에서 15씩 많을 땐 몇백씩도 올렸다면서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중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르고 했던 지금은 하고 있지 않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하며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장사의 신 은연장은 일부 누리꾼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하나 둘씩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은연장이 운영했던 치킨 프랜차이즈의 실제 매각 대금이 은연장이 언급한 액수보다 훨씬 적다는 주장과 함께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초록밴미디어와 은연장과의 연관성이 제기됐습니다. 초록밴미디어 계열사의 은연장이 매각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200억원의 매각 대금을 한 번에 받은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관련 입금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초록밴미디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입증 자료 등을 공개하였지만 누리꾼들의 비난은 계속됐고 결국 은연장은 유튜브를 그만하겠다. 저를 그동안 믿고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또 너무 죄송하다고 유튜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악플러에 대한 법적 조치에 집중하겠다며 모든 고소 절차를 끝내고 제가 깨끗해졌다는 게 증명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라이브 방송을 끝으로 그동안 제작해놓은 세 편의 영상이 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올린 사과문을 본 누리꾼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의혹에 대해 소명을 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카페에서 한 달 8,000번 다 자랑하고 매크로가 뭔지도 몰랐다 하더니 이제 와서 인정해요. 이보세요 은연장씨 카페에 광고비 내고 광고한 사람들은 당신이 조작한 조회수 보고 광고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런 것도 아무렇지 않게 사기치는 거 보니 다른 건 안 봐도 결과가 보이네요. 이 바닥 겸손해야 한다 이 양반 갈 때도 예술로 간에 아니라고 한 건 끝까지 아니어야 다른 것도 진실이 됩니다. 아니라고 한 것이 하나의 거짓된 변명으로 해명하게 되면 다른 의문이 진실이어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 진실 공방 싸움 마무리가 어찌 될지 결말이 궁금해지네요. 이 양반 갈 때도 아주 예술로 가는구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궁금해지네요.